안녕하세요 서정환 테니스프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립 전환 연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에 입문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 포핸드를 치다가 갑작스럽게 백핸드로 공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립 전환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테니스 준비 동작에서는 항상 포핸드 그립을 잡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백핸드를 아무리 강하게 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백핸드는 주도권을 잡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포핸드로 기회를 노리고 계셔야 하고요 포핸드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켓을 살짝 던져주시면서 백핸드 그립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왼손에 도움 없이 하시는 겁니다 포핸드 그립에서 백핸드 그립 다시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 이런 느낌으로 자유자재로 포핸드에서 백핸드로 전환하는 연습을 처음에 해주시는 것이 좋구요 나중에 발리나 스매싱 그립을 추가하셔서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당연히 더 좋으시죠 그래서 포핸드 백핸드 발리 이런 느낌으로 한 손으로 자유자재로 그립 전환이 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적응이 되셨다면 눈을 감고 하시면 더욱 더 정확하게 그립 전환을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손의 감촉으로만 느끼시면서 그립이 전환이 되시는 거죠 눈을 감으시고 포핸드 백핸드 발리 포핸드 백핸드 발리 이런 느낌으로 그립 전환을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한 손으로 그립 전환하는 방법이 많이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왼손이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원핸드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켓목을 잡고 준비를 하시겠죠 포핸드를 치시고 백핸드로 공이 왔을 때 왼손으로 그립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백핸드 그립을 맞춰서 공을 치시면 되고요 포핸드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손으로 그립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포핸드를 치시고 백핸드가 왔다면 왼손으로 그대로 그립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른손에 그 얼마만큼 그립을 돌려야 되는지 아시죠 아까 그 방법으로 연습을 하셨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립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핸드 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서 포핸드를 치시고 백핸드 만들어서 백핸드 치시고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라켓목 잡고 있다가 백핸드가 오면 내려와서 잡아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손으로 그립 전환을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고 이 느낌이 익숙해지셨다면 왼손으로 도움을 주면서 함께 그립을 전환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